2014년 H-STAR 페스티벌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증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연극 7개 팀, 뮤지컬 7개 팀 학생 대표분들은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서 증정은 H-STAR 페스티벌 곡동 집행위원장이신 박명석, 손상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보선 참가 증서, 위 단체는 현재의 적용적인 사장국인 한우윤 군인 프로듀서의 대표가 좋지요. 2014 H-STAR 페스티벌 공설에 참가하여 열정과 노력으로 페스티벌을 군대에 없게 감사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8월 12일 H-STAR 페스티벌 집행위원장 박명석 이번엔 뮤지컬 참가자, 윤복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기상은 한국국명예술센터 박계배 센터장님께서 시상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의 명수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연기상 발표하겠습니다. 소울종합의 승리 프로듀서의 메노브 라만처의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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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상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말 폭차오르네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잘했을텐데 일단 이기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성민 교수님 그리고 현주 선생님 한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팀 너무 너무 감사 네 아 잠시만 폭차오르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나와서 기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은 H스타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으로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상장이 쉬어야 된다 방영선 집행위원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뮤지컬 부문은상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회원원장으로 축하드립니다 3장 뮤지컬 부문은상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합구연합 매우가 같습니다 3장 뮤지컬 부문은상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4장 뮤지컬 부문은상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4장 뮤지컬 부문은상 서울종합예술직업 5장 뮤지컬 부문이 한 명의 라마차의 기사들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뒤에서도 먼극히 도와주는 우리 조명, 명, 스택, 극의, 패션, 뷰티 너무 수고 많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무대 설 수 있게 해 주신 강당독님, 신당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현주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공연 당일까지 끝까지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무대 위에서 아름다워 화창하게 해주신 한재웅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저희 그래도 연습하게 정말 도와주신 고승수 학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교수님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예술인으로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좋은 작품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인 대학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한 젊은 친구들의 열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2014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부부님 네! 여자 연기사 서울 정학회장 중학교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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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특파티션과 발성 매우 독특한 대사천으로 조연히 꿈을 가구어 작품의 재미는 극대화 시켜서입니다. 연기사 시상자에게는 모두의 인생의 연습생으로 주어집니다. 진심으로 협찬을 드립니다. 뉴뮤지컬상 서울종합개술지구 발표 지하철 1호선 광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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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하나 둘 광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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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동 이신님 사랑합니다 엄마, 언니들 그리고 이기동 이신님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같이 와주신 학교 지하철 153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포영 고맙다 지하철 가자! 된다 이기동 이신님